안녕하세요 1,2,3 안녕하세요 인도라이브 루티노 슬라이스 플라워 떡볶이 루티노 슬라이스 플라워 나마 올 가람판이 밀락거리게 아테쿠 구탱게 아젠에 글루티노 슬라이스 플라워 아타 그루네 메리 맡아기 아타 그루네 케밥 아타고 함 롤 거랭게 올 롤 거르네 케밥 우스코 스쿠네 케리에 졸랭게 디스미닛 조르덴게 스쿠네 케리에 우스케밥 보일 거랭게 보일 거르네 케밥 던데파니메 덕고 달랭게 척척 파 아젠에 들케 쉐입바내야 딴따란 딴따란 아젠에 라볶이 반하래요 라면 라면 떡볶이 라면에 생 asks 라면 메뉴 이 제품은 카리 소스입니다. 이 제품은 카리 소스입니다. 이 제품은 카리 소스입니다. 계란을 바랍니다. 제가 잘게 썰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너무 잘게 썰어주겠습니다. 라볶이 바나나 호기야 잘 맞게 쌉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부탁드려요